레디 액션! 월요일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익에 동참해야겠죠? 라스트싱 명장면과 예고편 통해서 수익을 가져다줄 장면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MBN 골드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가성입니다. 매니저님,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저도 빨간색 옷을 입어봤는데요. 금투스 폐지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이 환호해주고 있잖아요. 시장 계속 이어질까요? 사실 오전에 10시인가요? 9시 반까지만 해도 갑자기 주가가 푹 내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언론사 석보에서 금투스에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약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약간 폐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발적인 발언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다가 결국은 10분 뒤에 정정 발언인가 결론에 도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금투스 폐지 시장이 어렵다. 주의 시장이 국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주가 보시면 쭉 쾌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고비, 한 실은 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찌 됐든 간에 국내 증시는 지금 조건은 완벽해졌어요. 뭔가 상당까지 좀 부딪힐 수 있는 코스피 증시 기준으로 2700, 2800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대선이 드디어 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10시, 11시부터 저녁 10시, 11시부터는 본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은 수요일 낮에 아마 대략적으로 도출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레드 수입이냐 블루 수입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대선에 대한 변동성이 따라서 중간에 미선물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이틀 동안 있거든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 내가 정말 좋은 종목들은 팔지 않고 굳건하게 가져가는 이런 뭔가 습관, 뭔가 좋은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좀 참으시면요. 그 이후부터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 이슈로 한 고비를 넘겼고요. 또 이틀 동안 미 대선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익을 가져다줄 명장면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명장면 동기해 주시죠. 체코 원전 계약 가능성에 청신호가 커졌다라는 기사인데 얼마 전에 계약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불안했는데 이제 안심할 수 있겠네요. 약간 기각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속보로 전해지면서 그때부터 원전주의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오늘도 약간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원전주들이 기상회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명장면을 좀 꼽았고요. 이런 뉴스가 나오길 좀 기대했었습니다. 뭔가 어쨌든 지금 이거 말고도 경쟁상에 프랑스에도 SMR 원전 업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순위가 우선순위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번 달 11일 날 또 체코의 2차 협상당도 온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 원전주들이 사실 좀 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아직은 조금 의심스럽다는 눈초리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위주의 초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베팅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으로 좀 퍼포먼스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뉴스가 조금 더 후행성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내일모레부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잠시 뒤 원전 관련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체코 원전 관련한 장면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저희 두산 애널빌리티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종목일까요? 그 종목은 큰 종목이고요. 상징성이 큰 종목이고 오늘은 좀 작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가장 이제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유나은 선수님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주식시장에서 테마인데 대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장이 어떤 종목도 위주로 나오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장은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종목입니다. 네, 뭐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많이 가장 올라갔던 종목.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실제로 일을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으나 가장 많이 올라갔던,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 원전 대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 딱 한 종목밖에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조문명은요, 여섯 글자입니다. BHI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BHI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는 전망도 많고 또 최근에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잖아요.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신고가가 나왔다가 최근에 한 고점에서 한 20% 넘는 하락세를 좀 보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BHI고요. 뭐 이 종목 말고도 바닥에서 우진, 또 우진, 엔텍, 그리고 두산, 에너베이트도 이미 좀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었지만 이 종목은 정별 상황에서 고가를 갱신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대장주를 일부러 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전 에널지 관련된 발전 설비 사업을 영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체코, 명장면, 이의신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타경쟁사를 기각시켰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더 올라갔던 가능성들. 그리고 11월 11일 날 이때 뭔가 이벤트가 좀 잡혀있죠. 또 협상단도 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수원에서 또 신한월 1, 2기 관련된 착공, 추가적인 착공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측면에서요. 오히려 오늘 뭔가 2차전지나 바이오, 쫓아가는 전략도 좋지만 오히려 좀 오늘 이렇게 좀 눌리고 있는 원전 대장을 우리가 한번 편입부분한 측면에서요. BHI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가 고비를 다시 한번 넘겼다는 점 그리고 신한월 착공 시까지 마무리했다라는 점에서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눌림무계에서 공략해보자고 하셨는데 가격라인 어떻게 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빠르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고가를 가장 빠르게 돌파가 나온 종목이 대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들이 대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에 맞춰서 좀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장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만큼 뉴스가 나왔을 때는 가장 빠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이전에 비만치료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시면 좋은데 아래꼴이 달면서 지금 장중에 거의 10% 정도 하락이 나오다가 아래꼴이 달면서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채워주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 이전에 정고점 한번 터치하는 거에 한번 배팅해보고요. 13,1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뒤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만 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I 목표가 13,100원 그리고 손절가 1만 원까지 잘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예고편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해리스 후보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인가요? 네, 해외 X멘션에서 앨런 머스크와 익명을 이용한 관계자가 멘션을 날렸는데 앨런 머스크, 카밀라 해리스가 선거에서 이길 경우 X를 폐쇄하고 구우가 트위터죠. 다시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고 나와 있는데 고민하는 앨런 머스크의 장면과 해리스 카밀라의 웃는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앨런 머스크는 지금 완전히 열렬한 공화당 지지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의 지지자의 역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X에서 트위터로 다시 복귀할 의사를 있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민주당의 정책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멘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명장면 예고를 혹시 몰라서 보험들은 머스크라고 조금 풍자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혹시 몰라서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 뒤에 결과가 나와요. 9시간이니까 오늘 저녁 자정부터 투표가 시작되니까요. 하루 좀 지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지금 트럼프가 유리하다가 갑자기 또 해리스 카밀라가 올라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프레리코 쓰레기 섬 발언을 해서 내려오면서 역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리스 관련주를 한번 단기적으로 편입해볼 것이다. 잠시 뒤에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럼 오늘 단기적으로 편입해볼 해리스 관련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 목표 가격을 측정을 했지만 손절 가격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고요. 아마 장중의 변동성 그러니까 투표율이 공개가 되면서 개표가 되면서 지지율이 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은 좀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들고 나왔고요. 당연히 해리스 카밀라 관련주 대장이라고 하면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종목명은요. 바로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포일러주 대표적인 해리스 수혜주죠. 우리 바이오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후보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저희도 해리스 트레이딩에 배팅해보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볼까요? 네 뭐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중간에 이틀 정도의 투표가 개표되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연양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아마 낮 시간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이기고 있어요. 누가 더 개표 상황에 유리합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이쪽으로 한번 확 올라갔다가 또 누가 또 역전됐다가 툭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식품 관련된 부분들과 의료용 대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마 관련된 부분들. 해리스 카발라가 대마초 계약 관련된 부분을 전격적으로 지지선을 하면서 그 대표 해리스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대장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미국 대선이 이제 10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경합주에서 펜신벤에 포함한 경합주에서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온 만큼 국내 대표 해리스 대장주로서 그 관련된 변동성을 좀 우리가 이용하면 단기적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저희도 해리스 수혜주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유의하자고 하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데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아마 해리스가 된다면 해리스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면 주가 올라가다가 급락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오늘 내일까지 수요일까지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한번 장대 양봉을 좀 세우면서 거래가 터졌었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양봉하고 은봉의 야가 뜨는 약간 좀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 정고점 크게 보는 것보다는요. 반등을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요. 5,200원 선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600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위로 좀 많이 열려 있죠. 지금 구간이 딱 이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간에 내일부터 해서 변동성이 누가 이기고 있어요라고 해서 솔직히 나면 한번 쫙 올라갔다가 윗골에 드는 거 쭉 밀리는 이런 걸 좀 이용해보자는 측면에서요. 손절감은 여러분들 좀 타이트하게만 잡으시면 충분히 해볼 만한 트레이딩 관련 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우리바이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을 이용하자라는 의견으로 우리바이오 목표가 5,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기억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FOMC 회의도 있잖아요.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오늘 무료방송 없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볼까요? 네, 무료방송은 내일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항상 3시 50분에 진행하니까요. 화요일날 내일 좀 진행하겠고요. 오늘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못다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네이버 사이트에다가 신광석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마 미국장이 오늘부터 11시 30분부터 개장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누가 또 될지 유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책 관련된 모멘텀들이 발생하는 또 월요일과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 저녁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밴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대선을 앞두고 궁금하신 게 많은 분들은요. 오늘 네이버밴드 통해서 매니저님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도 새로운 명장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